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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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쏘영 화이트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쏘영 화이트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화이트 편의점 음식과 블랙 편의점 음식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을게요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 물 준비했습니다 넌 좀만 기다려 뜨거운 물은 천천히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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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줄게 뚜껑을 닫고 기다려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우유를 딸고 갈게요 컵 준비 우유 콜라 우유 콜라 고소하다 너도 먹어봐 음료는 탄산 탄산은 안돼 착한 우유 역시 탄산은 콜라 조금 기다려야겠다 아 맞다 아 맞다 그거는 물을 버려야되는구나 물을 버려야되는구나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이거는 면이 굉장히 하얀색이야 물도 굉장히 하얀색 나는 검은색 자 그러면 저부터 먹어볼게요 사리곰탕면 나도 먹을래 진짜 매워보인다 엄청 고소해 매워 진짜 매워보인다 진짜 매워보인다 진짜 매워보인다 정말 매워보인다 고소한 와우 진짜 매워보인다 하얀색 찹쌀떡 짜잔 엄청 쫀득쫀득해 자 이번에는 화이트게 짠 오케이 오케이 우와 엄청 촉촉해 보여 그거 먹봐 아니 그 옆에꺼 맛있어? 하하 하하 이거는 굉장히 달콤해요 오오 음 그리고 이번에는 짠 짠 이거는 약간 어릴때 먹었던건데 흰색 크림이 있었던걸로 기억해 맛잇 짠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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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도 어릴때 먹었던거 같은데 오오 요거는 요렇게 빵인데 오오 아 어떻게 안에 화이트 생크림 와우 초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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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저는 빵 왠지 딸기 약간 노란색 앙금이 들어있네요 먹어볼래? 안돼 너랑 나는 만날 수가 없는 색이야 찍어먹는게 좋더라 와 와 오늘 이렇게 화이트소영과 블랙소영이 같이 먹어봤어요 화이트편의점 블랙편의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희 둘이 친하게 한번 지내보도록 노력할게요 싫어!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고생했어! 너도!